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은 9개월째 감소했지만 극복이 가장 적었는데 반도체와 자동차가 선전한 덕분입니다. 민주당이 서울 숙례문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규모집회를 열었습니다. 총동원형의 당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당은 민폐 길거리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을지로 일대에서는 퀴어 축제가, 인근 서울 광장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5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수원에서도 출산 직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가 긴급체포됐습니다. 장마전선이 물러나자 오늘날 최고기온이 3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정부는 전국 폭염 위기 단계를 주의해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세븐의 김명우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긴 적자 터널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무역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수출 감소율도 올 들어 최소치를 기록해 하반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중국에 대한 수출 회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적자 수렁에 빠졌던 무역수지. 지난달 11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적자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16개월 만에 적자 흐름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11.3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출도 개선됐습니다. 6월 수출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542억 4천만 달러로 올해 들어 최저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가 역대 반기 기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반도체가 올 들어 최고 수출액을 기록하는 등 주요 품목이 선전한 덕분입니다. 6월 수입액은 국제에너지값 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7% 감소한 53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주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감소세가 확연합니다. 현대에너지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고 다만 이번 흑자는 수출 자체 개선이 아닌 국제 유가 하락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결과여서 경기 반등 신호탄으로 보기엔 시기상조란 지적입니다. 여기에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요 회복도 더딘 상황. 정부는 하반기에 반도체 실적이 개선되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수출 확대 정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링입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경제 지표 내용을 봤습니다만 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외식을 하기도 선뜻 상품 구매를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높기만 합니다. 정부가 제조사들을 향해 가격 인하 압박에 나섰고 여기에 재분 업체도 동참했는데 오늘부터 가격 인하가 시작됐습니다.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은 가격이 떨어진 상품을 한가득 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가격 인하 첫날의 마트 분위기를 윤재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라면매대 앞이 손님들로 국적입니다. 오늘부터 주요 라면 업체가 일제히 가격 인하에 들어간 데다 마트에서 추가 할인 행사까지 열자 인파가 몰린 겁니다. 라면이 3개 국적 구매! 3개 국적 구매! 제조업체에서는 한 묶음에 200원 정도 가격을 내렸지만 마트 할인까지 합치면 600원 넘게 가격이 내려갑니다. 제조사의 할인 폭이 아쉬웠던 손님들은 중복 할인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카트에 라면을 한가득 담았습니다. 올랐을 때는 한꺼번에 많이 오르고 다른 물가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 100원, 200원 내렸다고 해서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부 과자 가격도 내리기 시작했고, 요지부동이던 밀가루 값도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권고 발언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압박이 더해진 영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의 가능성 같은 것도 좀 열심히 들여다봐야 되고, 또 유통구조 같은 것도 좀 면밀하게 살펴서... 밀가루 가격이 내려가면 이미 가격 인하에 나선 라면과 제거업계의 원가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당직자, 당원까지 총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당내에서도 거대 야당이 길거리에서 이럴 때냐는 지적이 나왔고, 어빈 단체들은 정치쇼 때문에 어민들만 피해를 본다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서울 숙례문학 민주당 의원 90여 명과 당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이재명 대표는 17분간 연설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 분열과 대결을 조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정부를 반국가단체라고 비난하면 대체 전 정부를 지지했던 그 수많은 국민들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민주당 사무처는 각 지역위원회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당원까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폭염특보까지 발효된 날씨였지만, 이날 장애투쟁에는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민주당의 세 번째 장애 집회로, 당내에서는 당 세신을 비롯한 선적한 과제 속에 당이 여론전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내 최대 어업인 단체는 정치권의 쇼로 어민들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쟁을 멈춰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이 아스팔트 위에 눌러앉겠다는 발상이 놀랍다며, 민생을 팽개치고 괴담을 잇삼는 모습이 사익 결사체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총력을 닿으며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김용주 의원이 지인과 일본 여행을 논의하는 메시지가 포착된 겁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데, 고희동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뉴스야 코너에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어제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 김용주 의원의 휴대전화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김 의원에게 호카이도의 구체적 지명까지 거론하며, 이 지역은 한국인이 많지 않아 골프를 칠 수 있다면서 맛집과 쇼핑까지 언급했고, 김 의원은 3박 4일 일정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이 일본 여행 문자를 주고받은 날, 민주당은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결의안 채택을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부를 넘어선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며, 부의장직에서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일 감정을 자극해 일본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나라처럼 만들더니, 정작 자신은 일본 여행의 당꿈에 젖었다고도 했습니다. 국회도에 가서 일본 수산물은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반일 민족주의를 이용해 정쟁을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당 안팎에서 내로남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주 의원은 언론의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교육부가 킬러문항 예시를 공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킬러문항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수험생들은 갈 길을 잃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수능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킬러문항 예시를 공개했지만, 기준 논란은 여전합니다. 교육부가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으로 꼽은 국어영역 2개의 정답률은 30% 중반을 넘겼고, 만점자는 1,500명에 달할 정도로 작년 모의평가보다 25배나 많기 때문입니다. 수능이 5달밖에 안 남은 고3 학생들은 여전히 당황스럽습니다. 갈 길을 잘 모르겠다. 약간 전에는 그래도 킬러문항이 있으니까, 아, 이거를 걱정하면 되겠구나라는 뚜렷한 게 있었는데. 변별력 없는 수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킬러문항이 있어야 아무래도 공부한 친구들이 좀 더 이득을 보고 변별력이 있어지니까. 교육부는 10년 이상 경력에 현직 교사 25명을 9월 모의평가부터 투입해 킬러문항을 솎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출제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BS 연결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연결을 시킨다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내일 2024학년도 수능의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뒤 이름도 없이 빛도 못 보고 사라진 아기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도 전해졌습니다. 출산 후 아기가 숨지자 야산에 몰래 매장한 친모 2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역시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대전 도심에 자리 잡은 한 야산입니다. 미혼모인 20대 여성 A씨는 2019년 4월 출산했는데 사흘 동안 방치한 아기가 숨지자 이 야산에 몰래 묻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수원에 살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기 과천에서도 출산 후 숨지나기를 몰래 매장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친모 B씨는 2015년 9월 출산한 아들이 며칠 동안 장애를 앓다 숨져 전남에 있는 산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는 부부가 숨지나기를 안 매장했다는 야산에서 이틀째 수색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들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입양을 보냈다는 둘째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사원 황민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아무 기록이 남지 않은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한 데 대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포맷은 다들 한 번씩 하는 거 아니냐며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송 전 대표의 검찰 소환도 이뤄질 전망인데 모레 최측근에 대한 구속 여부가 관건입니다. 김부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국정농단 수사 태블릿 PC 조작서를 제기하며 동봉투 수사에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태블릿 PC가 최소한일 거라면 빨리 최소한일 해도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안 돌려주고 있어요. 증거 조작이 드러날까 봐. 검찰이 지난달 27일 청구한 송 전 대표의 최측근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동봉투 살포 가담 혐의와 함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휴대폰 포맷을 예로 들며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이딴 검찰 수사 비판을 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 건지 아니면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초조함을 드러낸 건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 같아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인 3일 열립니다. 검찰은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동봉투 살포 및 증거인멸해 송 전 대표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한 뒤 송 전 대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전북의 한 의료원에서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등 100여 명이 긴급대표했는데 모두 무사했습니다. 지난해 설치한 방화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불이 퍼지는 걸 막았고 연기를 마신 사람도 없었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병원 응급실 앞이 환자와 소방관으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8층짜리 병원 건물은 암흑천지로 변했고 중증 환자들은 링거를 꼽은 채 탈출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전북 남원의료원 지하 3층 기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환자 105명과 의료진 20명이 긴급 대피했고 불은 무정전 전원장치를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전기가 끊겨 중증 환자 11명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환자 중증도 분류를 하고 산소 공급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예방 차원으로 후속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설치한 방화문이 정상 작동한 덕분에 불길이나 연기가 건물 내부로 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강원 홍천강에서는 반려견과 캠핑을 하던 40대 여성이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 헬기와 드론 등을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마약 중독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모르는 남성과 만나 또 마약을 투약하다 체포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마약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는데요. 마약 사범의 절반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게 현실입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화곡동의 한 모텔업. 남녀가 비틀거리며 모텔로 향합니다. 1시간 40분쯤 뒤 모텔로 출동한 경찰이 두 사람을 붙잡아 나옵니다. 26살 여성 A씨와 59살 남성 B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겁니다. 모텔방에선 주사기와 필로폰 3g이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로 SNS를 통해 만났는데, 특히 A씨는 최근까지 병원에서 마약 중독 치료를 받아오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에서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26살 여성이 또다시 투약을 하다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50% 정도로 마약에 손댄 2명 중 1명은 마약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서핑보드에 올라 일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균형을 잃고 바닷물에 빠지기 일수지만 더위도 잊은 채 서핑에 몰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파도 높이도 딱 좋은 것 같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시원한 바닷바람도 만끽합니다. 이렇게 와서 맨발로 걸으면서 바닷물도 느끼고 모래도 느끼고 바람도 느끼고. 한강공원 분수대는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33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강원 정선 34.2도, 대전 33도 등 전국 대부분이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중부 내륙 일부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어제까지 내린 장마비에 습도가 50%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져 체감기온은 더 높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전국 폭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해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동려입니다. 배우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3가 개봉 32일째인 오늘 오전 관객수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작에 이은 이른바 쌍천만 기록입니다. 한국 영화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영화계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범죄도시가 이렇게 독보적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박서영 기자가 범죄도시 돌풍에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관객들은 아는 맛을 찾았습니다. 전편에서 검증받은 웃음과 익숙한 줄거리. 꾸준히 등장하는 단골 캐릭터가 관람료 1만 5천원 시대에 천만 관객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범죄도시는 시리즈로 기획되는 소위 프랜차이즈 영화가 성공한 국내 대표 사례가 됐습니다.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티켓값을 지불해도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은 그런 영화를 찾게 되는 심리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고. 1편의 장첸과 2편의 강혜상, 3편의 주성철과 리키가 절대 악이라면 이에 맞서는 마석도는 절대 선입니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악당의 사연에 집중하거나 인물의 뒷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순 명쾌한 구도를 제시하고 악당은 그만큼 확실하게 응징합니다. 현실에선 볼 수 없는 통쾌한 드라마에 관객은 열광합니다. 하지만 흥행의 가장 큰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마블리 마동석입니다. 마동석씨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고 장르가 마동석이어서 흥행이 되지 않았나. 나쁜 놈들은 잡아야 된다며 온몸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열혈 형사. 그러면서도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동시에 갖춘 마석도의 캐릭터에 천만 시민은 매료됐습니다. 전편을 통해 관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학습한 마동석이 직접 기획과 제작에 참여하는 등 영화 안팎에서 활약한 점도 주요했습니다. 몇 편 제가 세팅을 해놓고 기획을 해놓은 작품들이 있어서 어떨 때는 스케일이 더 커지고 어떨 때는 작지만 더 밀도 있고 이런 것도 좀 시도해보려고 노력합니다. 한국 영화의 위기를 뚫고 천만 돌파에 성공한 범죄도시. 이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뉴스세븐 포커스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3만 명이 모였는데 이 축제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1만 명가량이 모였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거리에 무지개색 깃발과 우산을 든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오전 11시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제24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여러 단체가 참여해 약 60개의 부스가 차려졌고 폭염 속에서도 약 3만 명가량이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모두가 나랑 같은 사람하고 같이 일수일 수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서 오늘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퀴어 축제는 서울시가 허가하지 않아 올해는 이곳 을지로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약 500미터 떨어진 세종대로에서는 퀴어 축제를 규탄하는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퀴어 반대 집회에는 1만 명가량이 참석해 동성 결혼 등을 비판했습니다. 맞불 집회는 퀴어 축제 현장 인근에서 4개 단체가 주최했는데 양측의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퀴어 축제 행진과 집회가 여치며 서울 도심에서는 교통 정체가 발생해 시민들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에서 보수 이념이 투영된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미국 사회가 다시 둘로 갈라지는 모양새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결혼식 사이트를 만드는 로리 스미스. 7년 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과의 계약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날 대법원은 민주당 소속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삼았던 학자금 대출 면제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큰 사회적 비용이 드는 만큼 의회의 승인이 먼저라고 못 박았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통과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발끈했습니다. 앞서 60여 년간 이어졌던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도 위헌 결정을 내린 미 대법원. 잇따라 보수적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6대 3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의 잇따른 보수적 판단에 미국 사회가 또다시 양분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서울의 하나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90만 명 넘게 몰리면서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규제가 풀린 데다 주변 시세와 크게 차이나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몰린 건데요. 하지만 이런 현상만 보고 청약 시장 전체에 훈풍이 분다고 보기는 또 어렵다고 합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흑석동의 한 아파트 단지. 단 두 가구를 뽑는 무순위 청약에 청약 사상 최대 인원인 93만 명이 몰렸습니다. 최소 5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자 너도나도 청약에 뛰어든 겁니다. 앞서 서울수방사 공공분양 사전 청약도 로또 청약이란 수식어를 달며 3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 5억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도 남는 거죠. 이번에 또 청약을 완전히 풀었으니까. 청약 시장의 온기가 도는 분위기지만 같은 서울이라도 시장의 반응은 180도 다릅니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는 9차례 무순위 청약에도 미계약 물량이 남았고, 강서구의 한 아파트도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옵션비를 내주는 선착순 분양에 나섰습니다. 지방과의 차이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 5월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80대 1을 웃돌았지만, 지방은 대부분 1대 1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당분간 지역별 단지별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적채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후 시공사들의 신규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나타난 천일염 풍기 현상이 지역 특산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젓갈이나 고추장, 간 고등어를 만드는 특산물 업체들은 천일염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가 구하기도 어려워 생산량을 줄여야 할 형편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경북 안동의 간 고등어 업체입니다. 고등어에 굵은 천일염을 듬뿍 뿌리며 염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천일염 작업이 계속되지만 보관하고 있던 천일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리 사두었던 천일염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업체는 생산량을 줄이는 비상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천일염을 많이 사용하는 젓갈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젓갈은 종류에 따라 염장을 배에서 직접 하거나 시장에서 하기도 하는데 선주나 상인들 모두 천일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젓갈 제조업체들은 비싸게라도 소금을 사고 싶지만 염전에 주문을 해도 소금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리 천일염을 비축해둔 고추장 업체는 당장 어려움은 없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최근 천일염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천일염 품귀 현상으로 지역 특산물 업체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뉴스 초미에 전해드렸듯이 오늘부터 일부 라면과 과자값이 내려갔습니다. 저렴해진다는데 싫어할 국민은 없겠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힙니다. 경제부 김지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가격이 떨어진다니 반길 일인데 또 막 체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진 겁니까? 먼저 라면 업계에선 농심과 삼양 등 4개사가 5% 안팎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소매점 기준으로 신라면 한 봉지는 1,000원에서 950원으로 50원 정도 내렸고요. 삼양과 오뚜기사도 라면 5개 입 주요 제품이 200원 정도 안팎으로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또 롯데제거와 SPC 등 과자와 빵 업계도 일부 인기 제품 가격을 100원에서 200원씩 내렸습니다. 이런 가격 인하 움직임이 사실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정부 압박에 100기를 들었다 이런 표현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호탄은 지난달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쐈는데요.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1년 전 대비 지금 약 50% 밀 가격이 내렸고 그것을 이유로 올렸으면 사실은 제조업체에서도 다시 적정하게 가격을 좀 내리든지 해서 이 발언 이후 9일 뒤에 농심이 가격 인하를 이렇게 발표했고요. 이후 다른 라면 업계도 동참했습니다. 네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대상이 이 라면이었죠. 왜 하필 콕 집어서 라면이었습니까? 네 물가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치는 2%대지만 현재 우리 물가는 둔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3%대입니다. 여기서 어떤 항목이 물가를 끌어올리나 봤더니 가공식품과 외식이 전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라면은 또 1년 전보다 13.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라면의 원재료인 밀이나 파묘 가격 꾸준히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결국 라면의 원재료값 하락과 함께 서민 식품을 대표하는 라면의 상징성 때문에 정부가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업계를 압박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특히 13년 전과 판박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당시 국제 유가가 뛰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생활 밀접 품목 50여 개를 선정했습니다. 또 업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한 바 있습니다. 부처 차원에서 서민 생활 품목 가격을 거의 매주 점검하고 나서면서 이른바 MB 물가 지수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방식이 통했습니까? 사실 안타깝게도 물가가 더 올랐습니다. 이른바 MB 물가로 지목된 품목들의 5년간 물가 상승률을 봤더니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6배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 가격이 내리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라면이나 과자 값이 50원, 100원이 낮아진다고 해서 가계 지출 부담이 줄었다 이렇게 느끼기는 좀 힘들 겁니다. 또 정부의 압력이 느슨해지면 가격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논리겠죠. 특히 현 정부가 민간과 시장 중심의 경제를 해온 만큼 식품업계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정책 기조와 좀 배치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요. 이에 전문가들은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시장 개입보다는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 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정부 압박에 뱃길이 들긴 했어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은 또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포기하지 못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반짝 효과보다 장기적인 대응이 좀 절실해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10대 소년이 경찰총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시위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폭동과 약탈까지 나타나면서 프랑스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SNS가 시위를 부추긴다며 부모들에게 자녀가 시위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엔도 나서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원혜 기자입니다. 한 전자기기 매장. 시위대가 거세게 발길질을 하며 유리창을 부숩니다. 은행에도 증권거래소에도 시위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알제리계 소년의 죽음이 촉발한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약탈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마르세유에선 총기 약탈까지 벌어졌습니다. 4만 5천 명의 진압경찰 가운데 수백 명이 구상을 입었고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은 천 명이 넘습니다. 긴급히 귀국한 마크롱 대통령은 SNS가 시위를 부추긴다며 부모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콘서트와 축제가 취소됐고 수도권을 오가는 버스와 트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인접한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프랑스 국경을 오가는 대중교통 운행을 막았습니다. 유엔은 평화 집회를 당부하면서도 인종차별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통일부의 고 정몽헌 회장의 금강산 추모식을 위한 대북 접촉 신고서를 낸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외무성을 통해 방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황선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남조선 인사의 방문 의향을 통보받은 바 없고 검토 의향도 없다며 이 방침은 불변한다는 담화문을 냈습니다. 앞서 현 회장은 다음 달 금강산에서 고 정몽헌 회장의 추모식을 열기 위해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고서가 수리되면 북한의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접촉해 초청장을 받고 이 초청장으로 정부의 방북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통일부가 신고서를 수리하기도 전에 북한이 방북을 거절한다고 한 겁니다. 특히 발표 주체가 통일전선부와 같은 대남기구가 아닌 외무성이었고 통상 남북이 다른 국가가 아니라는 의미로 써온 입경 대신 입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북한이 우리나라를 특수관계가 아닌 외국으로 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현대그룹과 남북경협을 주관한 아태위원회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도 남북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사업을 비롯해 북한의 대남 사업에 변화를 주겠다는 뜻을 확실히 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북한의 발표를 고려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현 회장의 접촉 신고는 반려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입으론 포기, 속내는 사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속내는 사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9일에 국회에서 검찰의 영장을 청구하면 실질심사를 받고 무도함을 밝히겠다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색하면서 소속 의원 100여 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썼고요. 민주당에도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주당이 동참하지 않고 있어서 이 대표가 실제 포기할 의사가 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세 공동 서명을 합시다.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행사 안 하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 언제든 청구해라. 이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표가 먼저 말을 했는데 동참하지 않는 것은 좀 의아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실제로 영장이 다시 청구되면 말을 뒤집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민주당 혁신이도 1호 혁신안으로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제시했는데 당 지도부는 존중한다면서도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나가겠다면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현행법상에 국회 회기가 아닐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현역 의원이더라도 본회의 표결 없이 바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3월에 민주당이 임시의 개회를 공휴일인 3.1절에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위해서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냐면서 방탄국회라고 맞섰었죠. 앞으로는 그런 식의 임시의 개회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민주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오른 게 총 10번입니다. 혐의는 조금씩 다르지만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모두 가결됐고요. 민주당은 정정순, 이산직 의원을 제외하고 4명은 부결됐습니다. 특히 최근 전당대회와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됐던 윤관석, 이산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방탄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를 말씀드리고요. 의도적으로 자극한 게, 만들어낸 게 법무부가 아닌가,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대신에 당론으로 가부결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불체포 특권을 사수하기 위한 말장난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입으론 포기, 속내는 사수, 느낌표는 깨끗하면 필요없다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10년 넘도록 먼지털뜻 털린 저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필요하지 않고 또 이 특권을 누리지도 않을 것이라면 지금처럼 관련 논의를 왜 계속 회피하는지,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당 안팎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 아니었겠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요. 앞에서만 반일입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일본 관광을 논의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영주 의원이 과거 의정활동 과정에서 반일 프레임을 언급한 적도 있고요. 또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감정을 여러 차례 드러냈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진 건데요. 김 의원은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서명활동, 또 선전전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비리 의혹에 대한 비판이 거셌을 때에도 이것에 대해서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세다,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 야구대표팀의 유니폼 제작사가 일본 브랜드라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국내 브랜드를 우선 선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이런 모습이 낯설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물음표 앞에서만 반일, 이게 사실은 2년 전에 이미 나왔던 비판인데요. 박영선 전 장관이 일본 도쿄에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서 비판을 받았을 때 여권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유상범 의원이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 앞에서는 반일, 뒤에서는 친일이라면서 정말 민주당스럽다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최강욱 의원과 조국 전 장관의 사례도 언급했었는데요. 총선 출마 목표로 반일 척결을 내세웠던 최 의원은 일본 차량인 렉서스를 소유한 게 알려져서 논란이 됐었죠. 또 조국 전 장관도 일제 볼펜을 사용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서 여론이 안 좋았었습니다. 또 반일 운동이 한창일 때 이해찬 전 대표가 일식집에서 회동을 한 사실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는 반일 감정을 부추키며 뒤로는 일본 술을 음미하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커질 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장외 집회를 이어갔는데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모양새예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을 좀 돌려서 21대 총선 1년 전인 2019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이 SNS에 죽창가를 올리면서 이른바 노재팬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또 민주연구원에선 한일 간 갈등이 민주당의 총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분석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22대 총선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또다시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총선에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앞에서만 반일의 느낌표는 두 번은 안 속는다로 정리해봤습니다. 일본에 여행 가거나 일본 물품 쓰는 거 모두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국민을 향해서는 반일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한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되는데 4년이 걸렸듯이 정치권이 빚어낸 한일 갈등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의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는 거 기억해야 할 겁니다. 반복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태도가 국민들의 반감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 팬들은 요즘 야구 볼맛이 난다고 입을 모읍니다. 18년 만에 7연승을 달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삼성을 상대로 8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만년 꼴찌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던 한화가 달라진 배경은 뭔지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의 방망이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새 외국인 타자 윌리엄스가 KBO 3경기만의 투런 아치를 그렸고 정은원은 시즌 마수거리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노시완도 솔로포로 쇠기를 박았습니다. 마운드엔 슈퍼루키 문동주가 버쳤습니다. 160km에 육박하는 강속구와 경험이 쌓이면서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으로 한화의 마운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정된 내야진과 김범수와 이태양, 정우람, 한승주 등 탄탄한 불펜이 버티고 있습니다. 한화는 2005년 6월 이후 무려 18년 만에 7연승을 거뒀습니다. 다음 제가 던질 때까지 저희 팀이 꼭 연승을 하고 있다면 제가 또 나머지 연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한화는 불과 50일 전만 해도 승률이 4할 미만으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최원호 감독이 부임한 이후 자신감에 날개를 달고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성적만 놓고 보면 팀 타율이 2할 6푼 7리로 3위, 팀 방어율도 3.76으로 2위입니다. 이진영과 김인환으로 이어지는 테이블 세터 소합이 안착한 데다 외국인 투수 페냐가 부활했고 새로 영입한 리카르도 산체스까지 연일 호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8위로 올라온 한화는 5위 키움의 두 경기 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비가 잠시 멈추고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현재 전국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올해 첫 폭염 경보도 내려지면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호남 내륙에는 늦은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3도, 강릉은 24도 보이겠고요.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과 춘천이 32도, 전주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도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 전남에는 짙은 안개도 지나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 오후부터 제주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